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동양북스 출판사에서 펴낸 류한빈 지음의 아침이 달라지는 저녁 루틴의 힘입니다. 오후 6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하루.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나는 무조건 정시에 퇴근을 한다. 물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야근을 하지만 무의미하게 일을 미루거나 주변의 눈치를 보느라 야근하지 않으려고 한다. 나를 위한 또 하나의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근을 하면 오늘 하루 수고한 나를 위해 끝내주는 휴식을 선물할 것이다. 예를 들면 끝내주게 숨쉬고 끝내주게 누워있기. 몇 년 전만 해도 나 역시 그랬다. 학생 때는 나도 퇴근 후에 운동도 하고 자기 개발도 좀 하고 맥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직장인의 모습을 꿈꿨다. 그러나 막상 직장인이 되고 나니 내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 체력적 소모, 정신적 소모는 상상 이상이었다. 직장 생활 1년 차 때는 모든 선배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는 기분이라 숨만 크게 쉬어도 혼날 것 같은 압박감 속에서 9시간을 겨우 버티고 퇴근했다. 집에 오면 저녁을 먹을 힘도 없었다. 시체 놀이만 하다가 겨우 잠들고 방금 눈을 붙인 것 같은데 날카롭게 울리는 알람 소리에 눈물을 흘리며 일어나 다시 출근 준비를 했다. 이렇게 출퇴근을 반복하는 생활을 한 달 정도 지속하니 스스로가 일하는 기계처럼 느껴졌다. 어느 순간 이건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잃어버릴 것만 같았다. 직장인으로서의 내가 아닌 나다운 나로 사는 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하지만 당장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퇴근 후의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꿔보자고 생각했다. 시작은 코인 노래방과 서점 나들이. 그러나 이미 일터에서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고 나서 집에 와서 다시 무언가를 하려고 시도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다. 나는 일단 무엇이 됐든 퇴근 후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나는 일단 일이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지 않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혼자 코인 노래방에 가서 노래라도 몇 곡 부르고 집으로 갔다. 남들이 보면 우스울지 몰라도 하루 중 아주 작은 시간이라도 좋아하는 일로 보내기 위한 몸부림 같은 거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몸이 조금씩 풀리면서 퇴근 후에도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다. 그 다음에는 퇴근길에 있는 서점에 매일 들렀다. 처음 시도한 나만의 퇴근 후 루틴이었다. 15분 정도 책이나 예쁜 문구류를 쓱 구경하고 집에 바로 들어가기만 해도 뭔가 하루가 다르게 채워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다. 그러다 책을 사기도 했고 카페에 가서 책을 한 시간 읽기도 했고 심지어 업무와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 읽기도 했다. 동물은 언제나 처한 상황에 적응한다는 말이 실감났다. 그렇게 점점 퇴근 후의 시간을 좋아하는 일과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나니 이제 저녁 시간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그러다 마침 대학 시절 함께 연극 공연을 했던 극단 대표님이 공연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해 1년차 막바지에는 연극 공연까지 했다. 무려 두 달 동안이나 퇴근하자마자 극단 연습실에 가서 10시까지 연습하고 귀가하는 생활을 반복했다. 열흘간의 공연을 무사히 끝내고 나니 이제 퇴근 후에 무슨 일을 하든지 버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 순간부터 저녁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 되었다. 퇴근 후 시작하는 두 번째 하루 나는 퇴근을 하면 집에서 두 번째 하루를 시작한다. 예전 같으면 밥 먹고 침대에 누워서 내일만 바라볼 그 시간에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편집하고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칼럼이나 논문 자료를 공부하고 몇 년째 꾸준히 독서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어에 관심이 생겨 수어 강의까지 듣기 시작했다. 자기 직전에는 오늘 하루 매 시간 기록한 플래너를 쭉 훑어보며 오늘은 어떤 시간에 집중을 잘했는지 언제 무엇으로 시간을 허비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운영 중인 매일 플래너 쓰기 모임 대화방에 오늘 쓴 플래너를 올린다. 그리고 11시가 되면 내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든다. 이것이 바로 나의 일반적인 저녁 루틴이다. 워낙 하고 싶은 것이 많아 때로는 영국 배우로 때로는 온라인 클래스 강사로 활동할 때도 있다. 광고용 영상을 만들거나 연극 공연을 한다거나 온라인 클래스를 여는 등 장기 프로젝트를 맡게 될 때는 루틴에 약간 변화가 생기지만 시간을 조금 더 촘촘하게 관리할 뿐 정해진 루틴을 소홀히 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끝나도 저녁 시간은 늘 할 것들로 가득하다. 나는 이렇게 퇴근 후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 하루를 이모작하는 것이 나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되었다. 저녁이라는 고정된 자유시간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우리는 주말이라는 고정된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우리에게는 저녁이라는 고정된 시간이 생겼다. 일하는 시간이 단축되면서 생활, 문화환경은 물론 개인의 가치관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에만 매진하느라 직업이 곧 나의 정체성이었던 생활에서 벗어나 일하는 시간 외에 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회사원인 나가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나는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재능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가고 있는 것이다.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사람들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퇴근 후에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퇴근 후에 특별히 뭘 해야 할지 몰라 정시 퇴근을 한 날에도 야근을 하고 집에 온 사람처럼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냥 일찍 잠들기에는 아깝고 뭔가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워 유튜브만 보다가 잠드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퇴근 후에 주어진 저녁 시간은 인생을 두 배로 살 수 있는 기회이자 돈을 벌기 위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에 매진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다. 워크라이프 밸런스에서 라이프가 마냥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보며 뒹구는 것이 아닌 더 충만한 라이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구보다 저녁을 알차게 보내고 있는 나만의 저녁 관리 노하우를 훔쳐가기를 권한다. 적어도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이다. 월급만으로 미래를 그릴 수 있을까 무소득의 40년을 버틸 전략 급여 명세서를 받으면 지난달과 별 다를 것도 없는데도 물끄러미 쳐다보게 된다. 급여 명세서에는 내 이름, 직급, 작고 귀여운 얼굴 백수와 자잘한 공제 내역들이 애곡하게 적혀 있다. 그 중 국민연금 항목이 눈에 들어온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 경제활동을 못하면 나를 부양해 줄 돈이다. 과연 이 돈이 나를 충분히 부양해 줄까 누구나 이런 철없는 상상을 해본 적 있을 것이다. 퇴직 후 볕이 잘 되는 창가에 앉아 고양이의 가르릉 소리를 들으며 좋아하는 책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끔은 여행도 떠나면서 여유로운 여생을 보내는 내 모습을 말이다. 하지만 그런 상상이 쉽게 현실이 될 리 없다. 진짜 현실에서는 60세 이후에 펼쳐질 무소득의 40년을 버틸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운이 좋으면 60세에 퇴직하겠지만 운이 나쁘면 50세에 쫓겨날 수도 있다. 그럼 벌이가 있는 30년 동안 미친 듯이 허리띠를 졸라 여생을 버틸 만한 큰 돈을 벌어놓아야 하는 걸까 그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 바로 퇴직하지 않고 평생 일할 수 있는 나만의 커리어를 만드는 일이다. 혼자서 이뤄낼 수 있는 일 찾기 우리 임금 근로자 대다수는 큰 회사의 작은 구성원으로 살아간다. 회사 단위의 아주 큰 일을 쪼개고 쪼개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작은 한 가지 일을 한 사람에게 시킨다. 연차가 높아질수록 담당한 직무는 점점 더 자라게 된다. 성능이 좋은 톱니바퀴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성능은 톱니바퀴가 기계 안에 있을 때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퇴직 후 혼자가 된 톱니바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당장 나를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직장은 감사한 곳이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이런저런 사고도 생기고 상사가 나에게 실망하더라도 시간은 가고 월급날은 돌아온다. 어쨌거나 월급날은 또 돌아온다는 사실은 얼마나 든든하고 정신을 편안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동료들과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면서 서로에게 배우는 시간 역시 소중하다. 조직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소속감과 유대관계도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의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하지만 나만 할 수 있고 가장 자신 있는 일을 상부의 결제 없이 주도적으로 해보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능력이 조직에서 벗어난 뒤에도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진짜 안정적인 일이 될 것이다. 나는 퇴근 후 저녁 시간을 확보한 이유로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적으로 나의 일을 개척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평생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 버는 유토피아.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운 직업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직업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하는 일이라고 한다. 또 소득을 얻는 일 이외에도 직업은 우리에게 행복과 보람을 준다고 한다. 수입과 행복 두 가지 요소 모두 중요하다. 무려 초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급날만 바라보며 업무 시간을 버틴 다음 한시라도 빨리 퇴근하기만을 기다리며 살고 있다. 일을 하며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직장을 벗어나면 그곳에 행복이 있을까? 행복은 있을지언정, 수익은 없기 마련이다. 피 땀과 눈물로 받은 월급을 까먹기만 하면서 누리는 행복은 완전한 행복일까? 일할 때 행복하면서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수익이 생긴다면 어떨까? 유토피아가 있다면 그곳이 아닐까? 허황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하지만 나의 목표는 재미있게 일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다. 노페인, 노게인 이라는 말이 있다.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없다. 나는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한다. 더군다나 고통이 나 스스로 선택한 고통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고통이라면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참지 않는다. 나는 수입과 행복 둘 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퇴근 후부터 좋아하는 일을 통해 주체적으로 수익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다. 지금부터 시작하자. 사이드 프로젝트 신한은행이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경제인구 1만 명을 조사해 발간한 보통 사람 금융생활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인구 10명 중 1명은 이미 투잡을 하고 있고 10명 중 5명은 향후 투잡을 하고 싶다고 한다. 투잡을 넘어 N잡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는 요즘 멀티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튜브에서도 N잡하는 허대리, 신사임당, 리뷰 요정리남과 같은 부업 노하우를 전하는 채널이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에서도 퇴근 후 쇼핑몰 창업하는 법, 전자책 만들어 판매하는 법 등 월급의 수익 얻는 법을 알려주는 강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옛날에는 부업이라고 하면 퇴근 후 대리운전, 새벽신문 배달 등이 먼저 떠올랐지만 요즘에는 본인의 관심사에서 시작한다. 퇴근 후에 할 만한 재미있는 일을 찾다가 내가 좋아하는 일로 돈도 벌 수 없을까로 관심이 옮겨가는 것이다. 이렇게 좋아하는 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합의 불어너라는 단어도 생겼다. 취미를 뜻하는 합의와 일구는 사람이라는 뜻의 풀어너의 합성어다. 나는 종종 출연료를 받고 영국과 영화에서 연기를 한다. 때로는 직접 영화를 찍기도 한다. 처음에는 취미삼아 대학 동아리에서 배웠던 연기로 수익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영화 현장을 자주 다니다 보니 어깨 너머로 촬영과 편집에 대한 감각을 익힐 수 있었고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기술 덕분에 지금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수익을 만들고 있다. 취미로 시작한 일로 돈을 버는 합의 불어너로 살게 된 것이다. 직장이라는 안전장치가 있는 지금은 취미가 당장 많은 돈을 벌어다 주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저녁 시간에 조금씩 사이드 프로젝트를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 젊어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한 일이 60세 이후에 나를 부양해 줄지도 모르는 일이다. 나 자신, 일과 삶의 중심에 나를 세우다. 남이 시켜서 하는 일로 가득 찬 인생 인생의 주도권을 외부에 넘긴 채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나 역시 예전에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취직에서는 상사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다. 서른을 넘어서자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일이 많아진 친구들은 다들 누가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수동적으로 살다 보니 능동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일이 힘들어진 것이다. 이제는 스스로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조차 잊어버린 것 같다. 저녁 시간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기 전까지는 나도 그랬다. 선생님 말 잘 듣는 학생이었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야 하는 인생이 답답하기보다는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다. 시키는 대로 했는데 사고가 나면 시킨 사람 탓이니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도무지 능동적으로 살아볼 기회를 주지 않는 한국식 교육 과정에서 길들여져 부분적인 일만 맡아서 한다. 직장인이 되어서도 상부의 지시를 받아 일하고 상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일이 끝나지 않는다. 하지만 퇴근 후에 하는 일들은 내 마음대로 계획할 수 있다. 사소한 취미생활까지도 본인이 시작하겠다고 해야만 시작할 수 있다. 주도적으로 그 시간을 나를 위해 계획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본격적으로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면 내가 원하는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해내고 있다는 것을 더 실감할 것이다. 남이 시켜서 혹은 남을 따라 사는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꾸준히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는 경험은 굉장히 소중하다. 꼭 성공하거나 끝까지 할 필요는 없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그만둬도 된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정말 내가 어떤 일에 행복을 느끼고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다. 타인의 시선이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일을 해낼 때 우리는 진짜 어른이 된다.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 세상엔 오지랖 넓은 사람들이 정말 많다. 나는 내 얘기를 주변에 미주알 고주알 털어놓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으나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에게 점점 말하지 않게 되었다. 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걱정을 빙자한 충고를 던지며 나를 흔드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나는 연봉이 조금 적더라도 정시 퇴근이 보장되는 직장을 고를 만큼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사람이다. 가끔 사람들에게 나는 저녁에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어 내년에는 단편 영화도 찍고 싶어 라고 말을 하면 응원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충고를 던지는 사람도 많다. 별 이야기 다 들어봤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나중에 결혼하면 남편이 싫어할 텐데 였다. 나는 내 인생에 대해 남들보다 훨씬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 그래서 훨씬 더 깊이 고민해 본 사람이다. 그 걱정들을 나라고 안 했을까? 걱정스러운 조언을 던져주는 사람의 걱정은 조언하는 순간에서 끝이다. 그 이후의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는다. 이미 내가 고민을 끝내 문제에 대해 상대방이 이렇궁 저렇궁 이야기를 하면 나는 반박하지 않고 웃으면서 네 호호 그러게요 라고 대답하고 만다. 그러고 나서 그냥 신경 쓰지 않고 하던 대로 한다. 나는 이미 내 선택을 책임질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누군가의 조언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하다가 힘들어서 후유한 적도 많다. 그렇게 나는 또 하나를 배우고 내 결정에 대한 책임을 하나 더 가져보는 것이다. 이건 해보니까 되더라. 또 어떤 건 해보니까 힘들더라. 하는 경험을 하나 더 쌓는 것이다. 훗날 누군가 때문에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못했다며 원망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덜 구질구질 할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만큼 하면서 나는 내 인생의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편협하지는 나한테 최소한의 고집은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나는 일과 삶의 중심에 가장 먼저 나를 튼튼하게 세우고 있다. 쓸데없는 고민을 줄여주는 미니멀리즘 꼭 쓰지 않아도 될 시간 정리하기 직장을 다니면서 하고 싶은 걸 정말 다 할 수는 없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도가 낮은 것을 잘 포기하는 것도 전략이다. 잘 포기하는 것은 뭘까? 내 삶에서 덜 중요한 것을 가차없이 삭제하는 것이다. 더 이상 쓰지 않는 파일을 잘 삭제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일상이 미니멀해진다. 미니멀리즘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뿐 아니라 돈 낭비도 줄여준다. 옷을 사고 매일 아침 입을 옷을 고르는 일 새로 나온 화장품이 뭐가 있는지 구경하는 일 뭐 먹을까 고르는 일 등 선택 때문에 고민하는 일은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에너지를 빼앗는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은 내 삶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누군가는 뭐하러 그까짓 몇 분까지 아끼면서 사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작은 시간이 모이면 꽤 긴 시간이 된다. 선택에 대한 고민은 시간뿐만 아니라 꽤 많은 체력도 필요로 하는 일이다. 더 가치 있는 일에 고민할 힘을 비축하는 것이 좋다.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없다면 진짜 시간이 없는 것인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덜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할 용기가 없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게으른 생활의 편안함을 포기할 용기가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혹은 노력하지 않으면서 그저 시간이 없다며 너무 쉽게 단념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자. 중요한 일을 중심으로 다른 모든 중요하지 않은 자질구리한 일은 삭제해보자.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도 있다. 나 역시 처음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시간 관리도 잘못했고 우선 순위를 잘 세울 줄도 몰랐다. 일에 미친 사람처럼 정신없이 일을 버려놓은 다음 쫓기듯이 수습하는 생활을 계속하느라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다. 친한 친구들과의 약속 가족과의 시간 모두 뒤로 미루고 미안 요즘 너무 바빠서 다음에 시간 나면 이 말만 반복하는 앵무새 같았다.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이 분리되지 않으니 사람이 점점 이상해졌다. 바쁘다는 이유로 소중한 사람과 멀어지기도 했고 서운하게도 만들었다. 어느 순간 내가 세운 원칙이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살자.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하지만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은 일요일 예배 시간을 자신의 몫이 아닌 것처럼 빼놓고 일정을 짜곤 했다. 아무리 바빠도 월요일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도 일요일은 예배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요일의 예배 시간은 자신의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잘 있는 것이 바로 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이다. 종교인에게는 예배에 참석하는 일,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사람과 시간 보내기, 휴식, 운동, 명상 같은 일들이다.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당장 급하지도 않고 변화나 결과가 눈에 띄지 않으니 뒤로 자꾸 미룬다. 하지만 이런 일일수록 의식적으로 챙기고 시간을 먼저 빼놓아야 한다. 아무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결심했다고 해도 소중한 일들까지 없애지는 말자. 저녁 약속이 생겨 계획이 틀어졌다면 완벽을 쫓다가 모두 놓칠 수 있다. 뭐든지 꾸준히 할 수 있는 비결을 묻는다면 첫째는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가짐일 것이다. 무언가를 꾸준히 하기로 다짐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 중 대부분이 바로 퀄리티에 대한 욕심이 과한 경우다. 여기서 선택권은 완벽하지 않을 바에 하지 않는다. 또는 퀄리티를 약간 포기한다. 두 가지로 나뉜다. 당연히 나의 선택은 후자다. 누구나 오늘은 글렀으니 내일부터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책을 여기까지 읽었다면 눈치챘겠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까지 엄격한 사람은 아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루틴을 지키는 것이다. 완벽하게 제대로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아주 조금이라도 하면 된다. 내일로 미룰 것인가 조금이라도 할 것인가 갑자기 오랜만에 친구에게 연락이 와 밤늦게 집에 들어가는 날도 회사에서 갑자기 터진 사고를 수습하느라 퇴근하자마자 당장 침대에 눕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다. 이런 날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마다 오늘은 글렀다며 내일로 미룰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할 것인가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무조건 낫다. 정말 하기 싫은 날에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오늘 쉬면 내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일은 두 배 더 하기 싫을 것이라고 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일을 포기하게 만든 핑계는 내일 더 강력해져서 돌아온다.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거나 너무 하기 싫거나 몸이 안 좋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하면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다. 나 역시 힘들고 귀찮으면 수영 강습에 지각하기도 하고 강습 중간에 잠깐 벽을 붙잡고 한 텀 쉬기도 한다. 플래너 쓰기가 너무 귀찮은 날에는 대강 대강 날려 쓰기도 한다. 책이 눈에 안 들어온 날에 일단 한 페이지만 읽는다. 어떻게든 매일 한다는데 의의를 둔다. 퀄리티가 별로일지라도 그만두기 전에 목표를 수정하라. 만약 목표가 매일 7km 달리기 였는데 자꾸만 지키지 못해 포기하고 싶어진다면 1년 동안 매일 달리기로 목표를 수정하자. 장기간 동안 매일 반복한다는 목표는 있지만 하루에 얼마나 많이 하는지는 목표에 넣지 않는 것이다. 그냥 그날 그날 오늘은 컨디션이 좋고 많이 뛰고 싶으면 더 많이 뛰는 것이다. 그렇게 뛰다 보면 어제보다 조금 더 뛰고 싶은 기분이 들 수도 있다. 그럼 어제보다 조금 더 많이 뛰거나 더 빨리 뛰면 된다. 뛰기 싫은 날에는 5분만 뛰어도 된다. 5분만 뛴 날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어차피 매일 뛰는 것이 목표니까 5분이든 1시간이든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이렇게 1년을 채우기로 결심하고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매일 7km 달리기라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